네, 이번에는 여자의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을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모셔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남자 제자리 스텝, 여자 길 열려있는 2차선으로 진행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길 열려있는 2차선, 여자 진행하고요. 하나, 둘, 남자 그대로 앞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현재 남자가 있는 곳은 2차선이 아니라 2차선을 지난 3차선에 있습니다. 자, 여자는 2차선이 열려있으니까 지나갈게요. 여자 진행하고 남자 사이드 180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자 보내고 남자 또 건너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번엔 손을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차선으로 나오고요. 여자 2차선 다시 진행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동작들은요. 2차선에 머무르지 않고 남자가 1차선과 3차선만 이동을 하면서 만들어진 동작들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마주보지 않고 측면에 있는 동작들을 하고 싶으실 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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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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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Queen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고맙습니다. 내 마음이 흘렀고 자린 그런 한마디에 눈물만 주고 건설한 고도가 운명이라 생각을 하기엔 나에겐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차라리 바람처럼 떠나갈까요 정의나 초대를 말지 사랑한 너 한마디에 내 마음이 흘렀고 차라리 바람처럼 한마디에 상처만 주고만 살아 세월이 흘러가면 있는 나 하지만 나에겐 그 상처가 너무 깊어요 차라리 바람처럼 차라리 스쳐가는 바람이 바야 정의나 주제를 말지 모두가 운명이라 생각을 하기에 모두가 운명이라 생각을 하기에 나에겐 그 상처가 너무 아파요 차라리 바람처럼 떠나갈까요 청년자 정의나 주제를 말지 사랑한 너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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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